안녕하세요 소울시커 입니다 오늘은 메인보드를 좀 어마어마한 걸 가져왔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마더보드 제조사가 징유에 라고 있나요? 징유에 b650i 나이트 데빌 이거 sff 유저 분들한테는 좀 유명한 보드예요 왜냐면 이 itx용 메인보드가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도 종류가 별로 없거나 비싼데 중국제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알리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itx 보드고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저는 알리에서 산건 아니고 타오바워에서 샀는데 구매할 때 배송을 항공 배송이 아니라 선박 배송을 선택을 했어요 고의로 한건 아니고 잘못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2월 2일날 주문한게 한달 반이 걸려서 3월 중순 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받아가지고 작동 테스트 했고요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그 amd의 피닉스 내장 그래픽이 달린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itx 보드를 선택한 것도 그 내장 그래픽이 있는 피닉스 모델이랑 매칭을 시키면은 가성비 있게 sff 시스템 같은 거를 그래픽 카드 없이 조립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컨셉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 메인보드를 장착을 해서 8700G를 cpu를 장착을 하고 부팅을 시켰더니 부팅이 안 돼요 바이오스가 8000G 모델을 지원하지 않는 바이오스가 올라가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업데이트를 하려면 다른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usb 꽂고 플래시백을 돌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인보드는 플래시백 기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제로 어떻게든 부팅을 시켜서 부팅된 이후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부팅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8000G로는 부팅이 안 되죠 그래서 7600을 꼽았습니다 7600을 꼽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업데이트 하는 방법이 조금 번거로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것부터 설명해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 메인보드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영상이에요 일단 제가 업데이트를 하긴 했는데 한번 더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구글에서요 이렇게 제품명을 검색을 하면은 여기 메인 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걸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중국어로 나오면 한국어로 번역 돌리세요 이거 이렇게 한국어 누르면 크롬은 자동 번역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두 번째 탭에 바이오스 파일이 2월 23일 자로 올라와 있고 8000 시리즈 프로세서 지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별로 볼 건 없어요 카드 드라이버 같은 거 혹시 뭐 네트워크 잘 안 되시면 이거 설치해 보시고 사운드 카드 드라이버나 이런 드라이버가 있는데 저는 하나도 설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PC에서 쓰던 SSD를 그대로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따로 설치 안 하고도 인터넷이 잘 되네요 외관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여기 ITX보드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데 램슬롯 2개고요 24핀 파워 그 다음에 USB 연결하는 게 있고 여기도 USB 그 다음에 SATA 4개 그 다음에 왼쪽 게 CPU 펜 꽂는 거고 오른쪽 게 시스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수냉쿨러를 장착을 했는데 이 PWM 펜 꽂는 게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른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CPU 펜 꽂고 그 옆에 시스팬 쪽에 펌프 펜을 꽂았어요 시스팬에 꽂으면 펌프가 100%로 돌진 않겠지만 바이오스에서 펜 조절 옵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도 안 꽂는 것보다 나으니까 꽂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CPU는 8핀 전원이고 여기 보시면 OVRGB를 두 개나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RGB도 일단 지원이 된다 여기 M.2 방열판 잘 되어 있고요 서멀패드도 앞뒤로 있었고요 이거 나사 두 개 돌려서 빼면 빠집니다 그래서 M.2 장착하고 이렇게 다시 뚜껑 덮으면 되고 그 밑에는 별거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 아 자꾸 넘어가요 여기 제일 왼쪽에 오디오 그 다음에 USB 케이스에 있는 USB를 꽂는 포트가 여기 하나 두 개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열심히 찾아봐도 CMOS 클리어 꽂는 2핀짜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 클리어 CMOS라고 보이시죠 이거 뭐 바늘 같은 걸로 꼭 누르면은 CMOS 클리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CMOS 클리어는 그냥 이거 쓰면 될 것 같고 후면에 CMOS 클리어가 있는 대신 바이오스 플래시백이 없어요 그래서 곤란합니다 아무튼 DP랑 HDMI 둘 다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C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USB 3.2 포트 그 다음에 LAN 포트도 있고 SPDIF 사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이파이 되어 있는 부분이 비어 있거든요 지금 이건 있는 걸로 나오는데 비어 있어요 그런데 메인보드 이 박스 안에 이 와이파이 모듈 이거 꼽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따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접 설치를 해야 돼요 어떻게 설치하냐면 그 여기다 이 아랫부분에다가 이렇게 슈셔 넣으면 되거든요 여기다 슈셔 넣어서 여기다 나사를 조이면 돼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안테나 선만 있고 실제로 무선 와이파이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무선 와이파이 카드는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해야 될 것 같고 구매를 하면은 여기에 제공해주는 안테나 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박렬판을 뜯어내면 여기에다가 그 무선 와이파이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 꽂고 안테나 연결해서 여기다가 잘 구멍에 맞춰 가지고 설치한 다음에 다시 박렬판 덮으면 그러면 무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메인보드로 변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는 공짜는 아니다 돈 내고 따로 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일단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려면 여기 제일 위에 이 파일을 받고 이 파일을 받으면은 그러면 요런 파일이 생기는데 이게 확장자가 RAR이에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RAR 이거를 압축을 풀려고 제가 윈 RAR을 검색해서 다운받았습니다 이렇게 검색하면은 제일 위에 나오죠 여기 들어가서 뭐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누르고요 그러면 기다리면은 여기 있어요 이거 한번 누르고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되면 이걸 가지고 더블클릭하면 설치가 됩니다 설치되면은 설치된 항목이 여기 뜹니다 여기 설치된 항목이 있어서 이걸 실행시킨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옮기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걸로 해서 압축풀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요 폴더 안에 파일이 이렇게 압축이 풀린 파일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바이오스 파일은 요거고 그중에 이게 바이오스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매뉴얼인데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다 중국어로 되어있어 제가 이거를 번역기 돌려가지고 읽어봤더니 일단 USB를 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FAT32로 포맷을 한번 해야돼요 FAT32로 포맷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포맷된 곳에다가 이 폴더를 통째로 루트 아래다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쓰던 USB인데 얘는 원래 FAT32로 포맷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폴더를 복사해 넣었습니다 복사해 넣었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이 들어와 있죠 바로 아래다가 넣어야 돼요 바로 아래다가 그래서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부팅을 시키는데 윈도우 다시 시작해서 부팅을 시키면서 F12를 눌러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 선택하는 옵션이 나오는데 거기에 USB가 뜹니다 그러면 UEFI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USB를 선택을 해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그러면 BIOS가 이제 알아서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아무것도 안해도 알아서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다 되면은 이런 식으로 녹색 글자가 뜬대요 녹색 글자가 뜨면은 설치가 완료된 거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재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자동으로 재시작이 안 되면은 여기 적혀있는게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눌러서 재시작을 시켜라 그 다음에 재시작할 때 USB를 뽑으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BIOS가 자꾸 재설치가 된다고 그런데 저는 안 뽑았는데 부팅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재부팅하면은 USB가 또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가이드 상으로는 USB를 뽑으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시작할 때 아무튼 저는 BIOS 설치가 끝나고 자동으로 재시작이 되면서 부팅까지 지금 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치가 됐는데 또 설치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다시 시작 그 다음에 다시 시작 문구가 끝나면 F12를 열심히 누릅니다 캡쳐보드가 윈도우가 내려가니까 BIOS 화면을 못 잡아가지고 제가 지금 핸드폰 영상을 켰습니다 이렇게 부팅할 때 F12를 열심히 누르면은 이렇게 부트 디바이스 선택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에서 제대로 파일을 만들어서 USB에 담았다면은 지금 제일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제너럴 USB 플래시 디스크라고 뜹니다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요 이렇게 막 나오면서 지금 알아서 알아서 업데이트를 막 합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면은 알아서 끝나고 끝난 후에 알아서 부팅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녹색 글자가 뜬 상태에서 멈춰 있으면은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눌러서 재부팅을 시키라고 매뉴얼에 적혀 있어요 뭔가가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완료가 되면 부팅이 됩니다 어 부팅이 완료되면 이렇게 윈도우로 자동으로 진입이 되고 진입된 상태에서 바이오스가 제대로 업데이트 됐는지 확인하려면 CPU-Z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조회해 보면 이렇게 업데이트 날짜가 2024년 2월 23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날짜를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잘 되어서 저는 지금 장착된 7600 CPU를 제거하고 여기에다가 피닉스 8700G 모델을 장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B650 iNight Devil 모델에서 이것저것 뭐 오버클럭이나 아니면 바이오스 만지는 것들을 해볼 건데요 일단 이 모델의 바이오스를 제가 처음 써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바이오스 옵션이 중국어 말고 영어도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문자로 바이오스를 수정해서 이것저것 해볼 거고 보통 일반 분들은 그렇게 건드리시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시모스 클리어 버튼이 있다면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합니다 시모스 클리어 버튼이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다 고장 나면 뭐 돈 날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 험한 길은 제가 가고 나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 대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저가형 보드다 보니까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천천히 기다리시면 영상 올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